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환경 이생안품 한달락 공부하겠습니다 호살은 열까지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이 있다 이런 달락입니다 불사신 대신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이 있다 호살의 마음은 물론 깊고 큰 마음입니다 본래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깊고 큰 마음이 있는데 호살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개발해서 보살행을 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깊고 큰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까지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을 원만히 이룰 것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을 원만히 이룰 것을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모든 많고 많은 깨달음 중에서 가장 원만한 깨달음이고 완벽한 깨달음이고 그야말로 가장 큰 깨달음이고 대각이고 원각이고 또 시성정각이고 바른 깨달음이고 그렇죠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 모든 보살들도 원만히 이룰 것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이 있다 그렇습니다 보살은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늘 구하는 자세와 하와중생 밑으로는 일체 중생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탈 거두고 교화하고 가르치고 성숙시키려고 하는 그런 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킴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이 있다 위로는 부처님의 깨달음이지만 그 다음에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킴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 중생을 교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원만히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에 못지않습니다 오히려 비중을 이야기하자면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키고 성숙시키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다고 봐야겠죠 부처님이나 보살들의 관심사는 항상 중생이니까요 중생이 화두고 중생이 관심사고 중생을 인해서 부처가 되었고 보살이 되었으니까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모든 부처님의 종자 성품을 끊지 않음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종자 성품 불종성 그러죠 불종성을 끊지 않음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이니라 그렇죠 불종성이 꺼내지면 안 되죠 불종성은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본래 다 갖추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발현시켜서 일상생활의 불종성을 펼쳐 보이는 일 그래야 완벽한 불종성이 되겠습니다 내외명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안으로 갖춘 것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밖으로까지 그게 발현이 되고 중생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지고 중생이 감동을 하고 그래서 중생이 교화를 받고 해야 그게 이제 완벽한 불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종성 부처의 종자 성품을 끊지 않음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모든 선지식 친근함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불보살이나 완벽한 깨달음을 이루신 조사스님 그리고 지혜와 자비를 펼쳐 보이는 그런 선지식이라면 더 말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고 완벽하게 펼쳐져 있는 화음경과 같은 가르침을 저는 늘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친근한다고 하는 말이 뭐 말입니까 우리들처럼 이렇게 화음경 공부를 쉼 없이 하는 것이 선지식을 친근하는 일입니다 친히 가까이하고 늘 공양하고 밭들어 섬기는 일입니다 뭐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음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했던 것도 반복해서 하고 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걸어갈 때나 잠발에 들 때나 언제나 화음성중이라도 마음속으로 되뇌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지식 친근하는 일입니다 그런 그 깊고 큰 마음이다 그 다음에 일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함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공경 공양 존중 잔탄 그러한 일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 뭐 당연한 거죠 보살로서 또는 어른으로서 또는 성숙한 불자로서 당연히 모든 부처님과 그리고 일체 중생과 생명 있는 일체 존재들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공경 공양하고 밭들어 섬기는 그런 깊고 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나도 행복하고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는 그런 열쇠입니다 또 모든 대성공덕의 법만을 오로지 구하기를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대성공덕의 법 그 법 대성공덕의 법 그렇습니다 불교에도 뭐 수많은 가르침 있고 또 얕은 가르침도 있고 높은 가르침도 있고 그 다음에 방편의 가르침도 있고 뭐 진실한 실법 실법의 가르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성공덕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의경 완벽한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중생에게 지혜와 자위로 펼쳐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법을 대성공덕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 법만을 오로지 구하기를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 이러한 마음이 보살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청정한 행을 닦아 청정한 계행을 보호하여 가지기를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청정한 행을 닦아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첫째 보살은 청정한 행을 지키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한 행을 닦아서 청정한 계행을 보호하여 가지기를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보살 친근함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보살의 친근함을 버리지 않는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물론 더 말할 나이 없이 친근하고 공양해야 하지만 보살도 또한 친근 공양해야 합니다 물론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같은 그런 보살님이야 평소에도 우리 부자들은 잘 친근하고 공양 예외하고 공양하고 그렇게 합니다 설사 그와 같은 보살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외 모든 보살들도 보살의 지위에 있다면 항상 친근하고 배우고 받들어 섬기고 또 본받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보살이 갖는 깊고 큰 마음입니다 또 모든 불법을 구하여 방편으로 보호해 진임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불법을 구하여 8만4천 대장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온갖 불법 그런 모든 불법을 낱낱이 놓치지 말고 구해서 방편으로 보호해 진임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모든 보살의 행과 원을 만족하고 일체의 모든 불법 모을 것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이니 이것이 예린이라 모든 보살의 행과 원을 만족하고 보현보살의 행과 원과 같은 그런 큰 행과 원을 만족하고 일체의 모든 불법 모을 것을 버리지 않는 모든 불법을 전부 모아서 중생들을 교화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뒤에 가면 욕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보살은 이래야 큰 욕심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보살이 표현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깊고 큰 마음입니다 그런 불법을 모을 것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이 이것이 예린이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고운 능히 모든 불법을 버리지 않게 되느니라 그렇죠 이러한 마음 열 가지 깊고 큰 마음을 지닌다면 두 말 할 나위 없이 너희 모든 불법을 버리지 않게 된다 그런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련번호 62번인데 진실행을 답하다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보살은 열 가지 지혜의 관찰이 있다 지혜의 관찰 지혜 관찰 지혜 관찰 그렇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지혜와 자비가 보살의 정신이고 보살의 일이고 보살이라고 하면 지혜와 자비가 보살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 시대입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열 가지 지혜의 관찰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아주 뛰어나게 잘 분별하여 일체법을 연설하는 지혜의 관찰이니라 아주 뛰어나게 선교 분별 선교를 제가 아주 뛰어나게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뛰어나게 잘 분별하여 선교 분별하여 일체법을 연설하는 지혜로서 관찰해 가지고 아주 뛰어나게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면 결국은 불법을 일체 불법을 연설하는 그런 목적으로 아주 뛰어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분별을 연설하는 지혜 관찰이니라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일체 선군을 분명히 아는 지혜의 관찰이니라 그렇습니다 3세 일체 선군을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는 3세 모든 선군을 유지하는 분명히 아는 지혜의 관찰이니라 그 다음에는 일체 모든 보살의 행과 자제학의 변화함을 분명히 아는 지혜의 관찰이니라 그렇습니다 일체 모든 보살의 행과 자제학의 변화함을 분명히 아는 지혜의 관찰이다 보살의 행과 자제학의 변화는 보살의 중생교회에 필요한 그런 자유자재한 변화의 능력은 정말 많이 필요하고 또 그 크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이 여러 가지 업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욕심을 가지고 있고 참 강한 각색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함을 분명하게 아는 그러한 중생들을 교화하려면 보살은 그런 행과 자유자재학의 변화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는 지혜의 관찰이니라 또 일체 모든 법과 이치의 문을 분명히 아는 지혜의 관찰이니라 그렇습니다 일체 모든 법과 이치의 문을 분명히 아는 법과 의 그렇습니다 법이 있고 의가 있다 법에는 말하자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치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소나무 하면 소나무 그렇게 표현하면 그건 법이 되고 소나무는 일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일일하게 성장하고 또 일일한 용도로 쓰인다 하는 그런 세세한 소나무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의입니다 이치예요 소나무의 이치가 됩니다 그래서 법과 의 이건 기신론 같은 데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일체 모든 법과 법에 따른 이치의 문을 분명히 아는 지혜의 관찰 보살은 당연히 이런 지혜의 관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궁환경 하면 궁환경은 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궁환경에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그런 주제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어떤 이치가 있을 것이고 교훈이 있을 것이고 등등 그런 것을 의라고 합니다 환경 하면 환경이 벌고요 그다음에 환경에 담겨있는 온갖 다양한 이치가 있습니다 그걸 의라고 그래요 뜨릿자의 그런 것을 분명히 아는 지혜의 관찰이 보살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또 일체 모든 부처님의 위험과 힘을 분명히 아는 지혜의 관찰이니라 모든 부처님에게 있는 위험과 힘 위력이죠 그런 것까지도 분명히 아는 지혜의 관찰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다라니 문을 분명히 아는 지혜의 관찰이니라 그렇습니다 일체 다라니 문을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서 지니고 그래서 다라니를 총지이라고 하죠 모든 불법을 전부 다 놓치지 않고 기억해서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는 지혜의 관찰을 보살은 또한 분명히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체 세계에서 바른 법을 널리 설하는 지혜의 관찰이 아니라 앞에서 열거한 그런 지혜의 관찰은 결국은 일체 세계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법을 널리 설하는 바른 법을 널리 설하는 그런 지혜의 관찰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런 정법을 널리 설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혜의 관찰을 지니게 되는 것이니까 보살은 그러한 지혜의 관찰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체 법계에 들어가는 지혜의 관찰이다 그렇습니다 일체 법계에 들어가는 지혜의 관찰이다 그렇죠 모든 세계에는 다 법이 있고 그래서 또 법계라고도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진리의 세계죠 거기에 들어가서 들어간다는 말은 뭐라고요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다 나와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다 아는 정도에 거치지 않고 그 속에 푹 젖어 드는 것을 들어갈 입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일체 법계에 들어가는 지혜의 관찰을 보살은 가지고 있다 또 일체 시방의 불가사이를 아는 지혜의 관찰이다 그렇습니다 일체 시방의 불가사이 시방에는 불가사이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불가사이하다 하더라도 보살은 그것을 다 속속들이 알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관찰을 가지고 있다 또 일체 불법의 지혜의 관찰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일체 불법의 지혜의 관찰이 장애가 없음을 아는 그렇습니다 일체 불법은 지혜 광명을 지니고 있고 그 지혜 광명에는 본래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야 불법의 지혜 광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장애가 있으면 그 자체는 장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불법의 지혜 광명을 알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불법의 지혜 광명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한 위치입니다 불법의 지혜 광명이 장애가 없음을 아는 지혜의 관찰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그래 보살은 이러한 내용까지도 평안히 잘 꿰뚫어 아는 지혜의 관찰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살은 열 가지 법을 설함이 있다 그렇습니다 설법이라고 했어요 유십종 설법 불자여 보살 마사란 열 가지 법을 말하니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의 법이 다 인연으로부터 생긴 것을 말하냐 그렇습니다 첫째 일체의 법이 개종 연기라 그랬어요 일체의 법이 개종 연기라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나라고 이야기할 때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 일체의 법이 다 연기로부터 인연으로부터 생겼다고 하고 인연으로부터 소멸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치를 깨달았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누가 반기를 들지 못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부처님이 마음을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다 일부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가장 적확한 표현이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소멸한다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없어진다 모든 것은 전부 사물이든 사건이든 간에 전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소멸한다고 하는 이치를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을 설한다 보살하면 10가지 설법이 있다 했는데 첫째 조항이 일체법이 개종연기다 라고 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다 인연으로부터 생긴 것을 설한다 당연한 거죠 또 일체법이 모두 다 환술과 같음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환술과 같다 환영과 같다 그것도 역시 연기로부터 생겼으니까 인연으로부터 생겼으니까 인연으로부터 소멸하고 인연이 흩어지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물이든 사건이든 부기든 영화든 무슨 명성이든 벼슬이든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환영과 같고 환술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고 몸 띵기가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부기가 그렇고 영화가 그렇고 뭐 그 어떤 벼슬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이든 능력이든 능력이든 일체법이 모두 다 환술과 같음을 선한다 참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라고 평하든 간에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인 걸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꿰뚫어 아는 불보살들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설부부의 두 번째 조항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일체법이 어기거나 다툼이 없음을 말하는 이라 그렇습니다 일체법이 괴쟁 어기고 다툼이 없다 우유 괴쟁이라 다툼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법을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기는 일 다투는 일 갈등 되는 일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중생들이 알량한 그런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기고 법 그 자체는 법 그 자체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법이 끝이 없음을 말하며 변제가 없다 일체법은 끝없이 연기연멸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법이 끝날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법이 변제가 없다 끝이 없다 그걸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일체법이 의지한 데 없음을 말하면 일체법은 전부 연기연멸이기 때문에 뭐 꼭 그 무엇을 의지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저절로 자연스럽게 인연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없어지기 때문에 무엇에 의지한다 뭐 권력에 의지한다 돈에 의지한다 뭐 그런 것은 해당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아무튼 의지한 데 없습니다 일체법은요 또 일체법이 마치 금강과 같음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금강과 같다고 하는 말은 이 이치는 일체법은 다 무상하고 연기연멸하고 하지만 그러한 이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금강과 같다는 뜻입니다 일체법의 그러한 이치는 금강과 같다 금강은 변하지 않고 말하자면 영원히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까딱 잘못 생각하면 모순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현상은 도대체가 무상하고 연기연멸하여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한 이 사실 이 이치가 금강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법이 모두 다 여여함을 말하며 일체법이 모두 다 여여함을 말하며 이걸 혹 진여와 같음을 말한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데 다 여여함을 말한다 여여하다는 것입니다 현상은 끊임없이 순간순간 1초 1초 변화 무상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탕 비어서 본래로 공하는 것입니다 탕 비어서 본래로 공하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저 바다의 물결이 끊임없이 치지만 물 물 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여합니다 언제나 여여 큰 물결이든 작은 물결이든 동쪽에서 치는 물결이든 서쪽에서 치는 물결이든 물 자체로서는 여여하다고 한 그러한 이치입니다 일체법은 다 그래요 그러한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일체법이 모두 다 고요함을 말하면 적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일체법이 다 적정하다 고요하다 일체법의 앞에서 물의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현상은 아주 정말 뭐 눈코 뜰 수 없이 바쁘게 변화하고 변화무상하게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본체에 있어서는 또는 실상에 있어서는 정말 고요하고 적정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법이 모두 다 벗어남인 것을 말하면 출리입니다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은 다 알고 보면 번뇌에서 벗어나고 생사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벗어나는 그런 이치가 일체법 속에 다 저절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일체법이 다 한 가지 이치에 머물러 본성품을 성취함을 말하나니 이것이 여름이다 일체법이 다 한 가지 이치에 머물러 본성품을 성취함을 말하나니 이것이 여름이다 그렇습니다 일체법이 한 가지 이치 하나의 이치에 머물러서 그 본성이 성취가 된다 본성을 그대로 말하자면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달리 다른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본성 그대로 존재하느니 이것이 여름이다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고능이 훌륭하고 교묘하게 일체법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열 가지에 머물게 되면은 그 어떤 법도 아주 뛰어나고 훌륭하게 설법을 할 수가 있다 법을 설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불교를 설명하는 방법이 열 가지 설법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다 있습니다 뭐 맨 처음에 일체법이 개종 연기나 다 인연으로부터 일어났다 하는 이 이치만 가지고도 그것만 가지고도 설명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일체법은 다 환영과 같다 그것도 역시 이제 연기로 조차 일어나고 연기로 조차 멸한다 라고 하는 것과 환영과 같다고 하는 것은 뭐 같은 맥락에서 아주 설명을 풍부하게 하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보달들이 말하는 그 설법의 그 방법 또 설법의 종류 또 설법할 때 이러한 이치를 적용시켜서 설법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또